아 잠깐만 아 쿠키를 너무 열심히 열심히 잡아서 먹었더니 아 화장실이 급하네 아이고 안되겠다 무슨 소리야 쉿 나 여기 안을 줄이고 싶어 하나 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상한 구멍에 빠졌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상한 구멍에 빠질거에요 어 왜요? 몰라요 게임샷 음 단지야 남 어디가니? 음 단지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그러게 우리가 열심히 모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보긴 했잖아 그치? 음 그치 아 아무래도 보물같은거 찾으면 참 좋을텐데 음 어? 생각해보니까 응 보물을 찾을 수 있을거 같애 어 왜? 우리 뒷마당에 수상한 구멍이 있거든 거기에 뭔가 있을거 같애? 그래 그래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신나는 모험도 할 수 있고 음 우리가 항상 모았던 돈처럼 돈을 또 모을 수 있을거 같애 보물찾기 좋아 좋아 우리집 부자인거 보이지? 다 보물찾기로 돈 본거야 그럼 지하실에 비밀금고도 있다고 음 부엌 넓은거 보이지? 와 이거 단지야 니가 한거니? 그럼 이거 토마토수프야 아이고 근데 라면 왜 라면수프 냄새가 나지? 아니 조용히 해 그런거까지는 계속 잘 알 필요가 없잖아 라면수프를 넣으면 어떡하니 아 우리가 돈이 얼마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볼까? 여긴 뭐야 빨래방이구나 여기는 어 놀이방 응 어 여기야 우리가 돈을 이만큼이나 모았잖아 하지만 나는 네 부자가 되고싶다고 그럼 그럼 그러면은 이제 모험을 하나 떠나자 분명히 뒷마당에 구멍이 있는걸 내가 봤다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금고를 조금 더 부.. 가득 채우자 난 엄청난 부자가 될거야 어디가 여기야 우리집 나가는곳이 어디가 아 여기네 여기 대문이 있어 뒷마당으로 가자 우리집 뒷마당에 뭔가 있다는거지 그래 여기여기 어 나무밖에 없는데 어 여기 뭐야 여기여기 이게 뭐야 이런게 있었어 그래 너부터 가봐 너부터 가봐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응 아아 어 완전한거 맞아 어 어 어 진짜 어 우리집 뒷마당에 구멍이 있네 뭐야 어떤사람 말을하는데 음 플리즈 어 해골들이 어 내 보트를 점령했대 그래서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을 이용해서 해골을 물리쳐달라는데 어 어 그러면은 가면 되겠네 다다다 아저씨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어 해골들아 빨리 해골이다 해골이다 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쏘아 쏘아 내가 오른쪽 담당 야 여기여기 야 이거 해골 해골 봐라 개굴 야 저거 해골인줄 알고 쏘아 요게로 뭐한이는 어 해골이다 이놈들이 여기에 점령이 했구나 나 백발백중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오류 보트 되게 멋있다 근데 운전 좀 잘 좀 해봐 미안해 네 네가 쏴 내가 운전할게 내가 쏘면 너가 맞아 내가 왼쪽을 쏴야겠구나 내가 오른쪽을 쏘게 내가 왼쪽을 쏘니까 너 머리에 자꾸 화살이 꽂혀 봐봐 내가 다 쏜거야 아니 근데 우리집 뒷마대가 왜 사람이 살아? 왜 구멍에 모르겠어 이상한거 아니야? 어쨌든 여기다 돈이 있는건 사실이겠지 그럼 돈이 많아보이긴한다 다 됐다 다 됐다 아까 거기네 한바퀴 다 들어왔다 우리한테 부치로 줬어 이 사람이 뭐래? 땡큐 고맙대 응 고맙대 오케이 다음 구멍으로 가라는데? 가자 여기도 똑같은 구멍있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집이 있어 왠집이지? 계세요 계신가요 계세요 뭐니? 왜 꼬맹이가 있는데? 뭐래? 골든링을 찾고 있대 고블린을 잡아서 어? 응응 자기 반지를 찾아달라는데?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구멍으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준댔어 어? 저기 밖에 봐봐 고블린이 있어 고블린이다 여매나 여매나 오오 야 때려볼게 나가서 얘 얘 어 이거 아픈데? 나갈 수 있겠어? 내가 어그로 끌게 안돼 안돼 나가면 안돼 야 이거 완전 너 닮았다 무슨 소리야 너 닮았는데 여기 고블린 또 있네 여기에 여기에 또 있네 이 고블린들이 반지를 먹었다는 거지 그치 황금반지를 찾아달라는 건데 됐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어? 황금반지 안 나왔는데? 뭐지? 보스가 따로 있는 건가? 어 저기 있어 동굴에 뭐가 있어 오 동굴이 있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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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블린 고블린 훨씬 조그만한 애가 있어 이 녀석이 먹었구나 간다 훔쳤구나 이 녀석이 훔쳤 훔쳤 오 쎄 쎄 쎄 오 쎄 쎄 쎄 쎄 빨빨빨빨빨빨 헛 고블린 헛 너 황금반지 훔쳤지 어? 여기 반지 나왔어 어 골드링이 나왔어 아아 이거구나 이 꼬마한테 전해주자 으흠 꼬마야 우리가 소중한 반지를 가지고 왔단다 자 어 이거를 주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구나 오 도끼를 받았구만 이걸 어디써 쓰지 일단은 요기 요기 어 요quis 여기다 이걸로 가는거구나 가자 가자 다음 단계로 호우어 오 오 뭐야 요기 뭐야 어? 뭐지? 저기 이상한 용암 어 용암 용암 오징어가 있는데? 어 잠깐만 여기 어 뭐야 해리포터다 해리포터다 해리포터가 뭐라는거니? 도와줄 수 있겠니? 6개의 루비스톤 루비를 찾으래 그래서 여기로 가져다달라는데? 아 루비스톤을 여기다 올리는건가봐? 6개를 어? 해리포 해리포터가 어 여기서 지팡이를 준다 오 공차지팡이다 와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 어 이거를 타고 가는거네 루비스톤을 갖고오는거네 가자 야 재밌어 용암을 피해서 내가 해리포터가 된 기분 아 코트로 내리면 돼 이게 루비스톤이구나 음 오 내가 들었다 나도 들었다 간다 이거 타서 이제 이거를 6번 갖다놓으면 되는거구나 그치 왔다갔다하면 돼 공격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활이야 오케이 알겠어 여기다가 내려놓고 오케이 나도 난 여기다가 내려놔야지 와 단지야 너 힘 진짜 세다 아 그럼 배반이지 힘 진짜 세다 다 마주와 빵 됐다 어 응? 새로운 부츠를 줬어 새로운 부츠를 줬대 땡큐 어 부츠를 줄게 다음 단계로 가래 가자 여기 여기다 가자 흡 오오오 오오오 뭐야 여기 이건 뭐야? 모르겠어 여긴 뭐지? 단지야 여기다 오줌을 싸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중상방주는 나쁜거라고 했잖아 아 이거 맛있는 주시야 아 이거 그거네 여기 뭐하는거죠? 초콜릿? 초콜릿인가? 아 이거 쿠키마을인가 봐 여기 사람이 있어 헬로우 헬로우 뭐래? 뭐라는 거야? 어 진자 브래드 쿠키 쿠키하우스래 여기는 아 쿠키를 잡아서 쿠키맨을 잡아서 응 쿠키맨을 잡으래 잡으면은 부츠를 준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밖에 나오니까 쿠키맨들이 오오오 쿠키맨들 아 쿠키맨들이 화가 났네 지금 왜 화났어? 몰라 나도 초콜릿을 우리가 안 먹어서 그런가? 저 초콜릿 쿠키는 이빨이 썩는다구 이런건 안먹는다구 엎 엎 엎 엎 엎 오오오 어어 어어 그럼 노란색은 뭐야 도대체? 쿠키랑 연관되는거니까 설탕불.. 맛있는 주스.. 주스야 주스? 아.. 주스구나 그렇게 믿자 그래 아 잠깐만 쿠키를 너무 열심히 열심히 잡아서 먹었더니 아 화장실이 급하네 아이고 안되겠다 무슨 소리야 쉿 왜! 나 여기 아름다워 아 너 거기 있었어? 아 몰랐네 그래 어쨌든 나 쿠키 4개 모았어 아 나는 못 모았다 잡고 올게 자 어쨌든 다 모았지? 다 모았다 아 귀여운 쿠키를 얻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이제 바꿔주죠 오케이 가벼운 착지가 10이 붙어있는 부츠를 얻었어 다음 단계 갈 수 있겠구만 얼마나 높은데서 떨어질라고 이걸 주는거지? 그니까 지팡이 타고 갈거야 와 재밌겠다 가자 다음 단계다! 어 뭐야 어? 어 여기 돈이다 드디어 정말 여기에 돈이 있었구만 돈은 내꺼야! 아아 아니야 내꺼 아아 아아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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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야 이제 집에 가자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? 이게 뭐가 있는데? 어 뭐야 이거 이쪽 공기 좋은데? 우왕 이쪽 공기가 좋구만 야 이래서 준 거구나 철부츠 아 그래서 준 거였네 야 집에 도착했다 아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 우린 부자가 됐어 이비 우후 그럼 우리 더 큰 집을 짓자 다음엔 네 이제 집에 가서 이 돈 넣어놓자 근데 나 돈보다 이 마법의 빗자루가 더 맘에 드는걸 아 그러면은 그 빗자루로 청소나 해 우리 집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수상한 구멍에 들어갔다 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찌개 다 먹으면서 끝내보죠 네 수상한 구멍에 들어간다 음 수상한 구멍에 들어간다 음 음 하하하하하하 바이바이 맛없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